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은 그동안 무인 자동차를 시험 운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무인비행체 제작업체도 인수했습니다.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무인기구와 비행기는 매우 긴 시간 동안 하늘에 머물 수 있습니다. 구글은 이런 무인기를 이용해 오지에도 인터넷을 제공하고 재난구조나 환경보호에 긴요하게 쓰이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무인기에서 촬영한 고화질 사진들은 인터넷 지도 서비스인 구글 어스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구글이 인수한 직원 20명의 멕시코 회사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기존의 태양열 무인기 솔라라를 더 크게 만들 계획입니다. 이 회사 기술 개발 책임자인 막시무스 야네이 씨는 무인기를 이용하면 인공위성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비용으로도 효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인공위성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무인비행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야네이 씨에 따르면 새 무인기 솔라라 50은 지구 20km 상공에 무려 5년간 머무르면서 반경 420km의 지역에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하면 아주 오랫동안 비행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를 충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다른 인터넷 업체들도 무인기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올 초 영국 무인기 업체 어센타를 인수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업체 아마존도 무인기를 이용한 상품 배달을 시험 중입니다. BOA 영상뉴스였습니다.